나는 펭귄 왕자 민펭.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 지금은 코딱지만 한 비가 밖에 남지 않았다.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너무 슬프다 펭. 어이 어이 거기 민펭이 아니신가? 뭐야 어디지? 옆 나라에서 온 펭귄 공주 경펭귀라네. 아니 뭐야 펭귄이 보트를 타고 있잖아 이게 말이 돼? 보트 처음 보나? 흠 허접한 나라의 펭귄 왕자였군. 뭐야? 되게 힘들게 올라오는 것 같군요. 뭐야 좀 살이 쪄서 그래. 아니 그런데 얼굴이 반반하게 생겨서 흠 내 신랑으로 데려가기 딱이겠군 펭펭. 뭘 계속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흠 이것을 내가 번영시켜 줄 테니 넌 나의 신랑이 되는 거야 펭. 알겠어. 남극을 부활시켜주면 너의 신랑이 되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로봇스를 줄 테니까 이걸로 번영시켜봐. 아니 이럴 수가 돈 많은 펭귄이었잖아. 펭펭. 아니 이렇게나 많이? 자 그럼 한번 충전을 해볼까? 일단 499로 벅스 이 정도만 충전해줘도 되겠지? 그렇지. 해보자. 무려 13,000원이나 주네. 좋아. 오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남극을 부활시키기 충분할 것 같아. 빨리 시작해보자. 자 그러면 남극을 부활시키기 프로젝트 시작? 시작합니다. 어 뭐야? 웬 낚싯대? 어 뭐야? 내가 낚시하는 건가? 어 눌러지진 않잖아. 어 이거 뭐야? 피시맨? 오 낚시하는 펭귄이 생겼어. 우와 못 뽑나 팽팽? 어 펭귄 옆에 레벨이란 게 있잖아. 이건 또 뭐야? 이 레벨을 올려볼까? 어 레벨을 올리니까 펭귄이 돈을 더 잘 벌어. 우와 돈이 쌓이고 있네? 와 레벨은 무려 오 좋아. 이제 56원씩 걸린다. 우와 부자가 되겠다. 그런데 펭귄 얼굴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원래 안 그래.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눈을 해야지. 어 이제야 어울리잖아.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물고기를 많이 낚아주세요. 오 뭐야? 피시샵도 있어. 물고기 상점? 아 배고파는데 잘 됐다. 피시샵. 빨리 만들어주라 팽팽. 우와 물고기 엄청 많아. 좋았어. 이제 식량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땅을 더 넓혀볼게. 응? 이것도 찍고. 어? 거대 알이 생겼어. 이거 내가 응아 싼 거야. 어? 응. 그쪽 신랑으로 가겠다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똥이 너무 크군요. 똥이 왕똥이잖아. 뭐야? 어 여기 또 뭐 짓는 게 있어. 어 보트다. 땜목이다. 와 땜목. 그래 보트래 땜목. 살이 너무 찐 거 아니야? 와아. 저기 여기 타지마 흔들려. 어허허허허허허. 어 몰랐는데 저기 보트도 생겼다. 절로 가보자. 어 뭐지? 어 내가 조종이 가능해. 우와. 어 여기 보트가 생긴지 몰랐는데. 아차. 아 여기서 또 낚시하는 펭귄들인가 봐. 열심히 일하세요. 맞아요. 남극이 부활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일하세요. 아 그럼 새로운 땅덩이를 더 지워볼게. 어? 좋았어. 남극이 점점 커지고 있어. 와아. 어 이거 목수도 만들 수 있어. 목수. 왜? 나무를 때리는 펭귄이다. 팽팽. 어 나무 때리는 펭귄인데 얼굴이 이렇게 착하면 안 되지. 더 흉악해하네. 으아. 어허허. 아 도망가자. 레벨업 시켜줄게. 어 뭐야. 응. 저기요. 펭귄 공주님. 네. 아까 준 로봇스가 다 써서요. 더 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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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돈이 없네요. 그쪽 신랑으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제 걸로 충전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어디 보자. 충전 좀 해볼까. 이번에도 499 로봇스 한번 충전해볼게. 좋았어. 우와.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 자. 이제 6만 원이 생겼어. 6만 원. 다 지을 수 있겠다. 팽팽. 오. 집이 생겼어요. 창문도 지어주고. 문도 이렇게. 오. 여기 자는 공간인가? 너무 코딱지 말았는데? 자. 이제 또 다른 거 지을 거. 여기 있다. 오. 저거 뭐야. 우와. 새로운 섬. 아니. 이거 쓰레기통을 밟고 이렇게 가는 거야? 팽팽. 팽팽. 좋아. 여기도 넓혀볼게요. 오. 뭐야 이거. 우와. 아. 미끄러워. 재밌다. 자. 몸통 팍치기. 아. 내가 졌다. 한 번 더. 팽팽. 아. 아니 이거.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길래 그러죠? 이 뱃살은 자고로 핫도그를 많이 먹어서 만든 뱃살이야. 핫도그? 펭귄이 핫도그를 먹는단 말인가? 아니. 미토도. 어. 바..바람을.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 구경하는 사람이야. 알겠어. 얼굴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해줄게. 오. 좋아. 그러면 바람이 절대 아니지. 오. 이 사람도 업그레이드 다 해야 되는데 돈 거의 다 썼어. 저기요. 이제 안 되겠어요. 펭귄 공주님. 네? 로벅스 빨리 해주세요. 진짜로. 그러면 나랑 배치기 싸움을 해서 이기면 줄게. 그 정도쯤이야. 간다. 한 번 더. 좋아. 이겼어. 돈 주세요. 준 거 맞지? 자 여기. 고마워요. 좋았어. 펭귄 공주가 준 로벅스. 999로벅스로 한 번 더 질러. 우와. 이거 진짜 로벅스 많이 지른다. 여기 로벅스 더 있죠? 근데? 네. 자. 이것저것 지워봅시다. 로벅스로 지울 수 있는 이건 또 뭘까? 이거 만들어보자. 왔어. 구매. 어? 뭐야? 커피. 커피야. 우와. 핫초코인가? 아 초코구나. 초코. 핫초코. 우와. 공주님. 한 개당. 백로벅스 되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공주한테 사기치기. 술술 돈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 이분은 조상님이야. 펭귄 왕자의 조상님.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팽팽. 나처럼 잘생겼죠? 또리지 여러분들? 뭔데? 무슨 소리야. 팍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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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동상도 세웠겠다. 우와. 레드캠프 카페까지 있네. 하하하. 별의별게. 어. 여기 뭔가 또 지울 거 있어. 뭐야 이거. 으잉? 오니. 이렇게 페인트 칠해주는 애도 있어. 우와.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은 장난치는 거 같잖아. 어. 여기 표정도 아까 보니까 로벅스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 이거 봐봐. 웃는 표정으로 페인트 하니까 되게 낙서하는 거 같잖아. 하지만 이런 표정으로 한다면? 어. 어. 뭐지? 하하하. 엄청 고민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하하하. 바로 시간내에 그리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팽. 안돼. 자 그럼 여기도 한 번. 이건 뭐야. 아 이건 뭐 랭킹 같은 거 표시되는 건가 봐. 저걸 돈 주고 사다니. 어. 로얄 에그도 있어. 어. 이거 뭐지? 뭐야. 로얄 에그? 자 이것도 한 번 구매해볼게요. 우와. 오. 왕자들만 가질 수 있다는 로얄 에그. 우와. 자 다른 것도 다 지어버려. 이제. 망. 망치 어딨어. 저거 깨서 가야겠어. 하하하. 아니. 공주님. 여기 부흥 시키려 왔다면서요. 하하하하. 지울 게. 아 저쪽에도 있다. 뭐야 이거. 음식점이다. 이거 식당 아니야? 와. 요리사도 있어. 배고프다. 팽팽. 아니. 근데 표정이 되게 나빴어. 어이. 귀찮아. 이런 표정이야. 하하하하. 저기. 라면 같은 거 없어요? 저리 꺼져. 하하하하. 격도야. 아 격도래. 하하하. 격도가 아니지. 펭귄 공주님 꺼지래요. 하하하하. 아니. 저 펭귄 욕을 하다니 진짜 나쁘잖아. 하하하하. 여기 소문 퍼뜨려서 아무도 못 오게 해야겠어. 자. 여기 테이블도 지어주고. 와. 이거 장기 둘 수 있는 곳이야. 장기. 오. 오. 얘네 왜 눈이 없지? 어. 무서워. 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어. 장기를 두는 눈. 그리고 이 사람은 이기고 있으니까 이런 눈을 해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사람들도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 민트야 이 펭귄들이야. 사람이 아니야. 하하하. 그러게. 아. 나 정신 차려야지. 하하하. 사람들이 아니라 펭귄이었지 참. 우리도 펭귄이다. 펭펭. 잊지 마라. 하하하. 알겠습니다. 어. 이제 돈이 없어요. 에잉? 어쩔 수 없지. 자. 남은 전 재산 199 로벅스로 한 번 더 지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 펭귄 공주한테 꺼야지. 하하하. 좋았어. 충전 완료. 이것저것 다 지어줄게요. 오. 여기는 뭐야. 큰일났다. 펭펭. 왜 그러냐. 펭. 여기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다. 딱 봐도 그럴 것 같다. 좋았어. 펭귄 왕국의 백성들이 돈을 벌어준 덕분에 무려 280만원이나 생겼어. 아니. 돈이 많이 모였잖아. 자. 그러면 일단 이 펭귄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겠어. 짜자자자잔. 레벨 10. 그리고 이 펭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짜자자자잔. 레벨 10. 와. 돈 엄청 많이 벌어줘. 둘이 합치면 무려 672원씩 벌어준다고. 우와. 돈 많이 벌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지어보자. 이제 돈과 돈의 싸움이야. 누가 한 번 돈이 먼저 떨어지나 해보자고. 오케이. 팽팽. 여긴 다 지웠네 벌써. 여기도. 우와. 이제 나무도 나온다. 겨울나무. 뭐야. 닌자 펭귄이 생겼잖아. 닌자 펭귄? 우와. 닌자 펭귄. 앞으로 너를 암살자로 고용해주겠어. 못된 놈들 있으면 너한테 다 맡겨주마. 아.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뭐지? 엄청나게 훈련을 열심히 한 펭귄처럼 보여. 좋았어. 닌자도 고용했겠다. 우리 새로운 땅을 또 지으러 가보자. 아. 여기는 온천이었네. 어. 따뜻해. 아. 따뜻하다. 아. 가끔은 이렇게 쉬어가야 돼. 그런데 추운데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데 들어오면은 쉬가 마려운데. 빨리 도망쳐야지. 안돼. 온천이 썩었어. 물색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노란색처럼 보이잖아. 어. 여기 테이블도 있는데. 테이블이 로벅스라고? 에잉? 뭐길래 로벅스일까? 어. 뭐야 야. 왕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감히 너가 이렇게. 뭐야 이게. 야. 안마 받으러 왔나봐. 아니. 손님. 어깨가 걸리신다고요? 밟아드릴게요. 여기는 뭘까? 문이 안 열리네. 문인 줄 알았는데. 막혔다. 팽팽. 저 옆에 지울 게 하나 더 있어요. 어. 이제 또 지울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어. 찾아보자. 어. 지울 게. 아래 물음표 눌러봐. 민트야. 아. 아래 물음표 누르면은. 아. 저기 있다. 어. 근데 여기도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여기 먼저 짓고 가자. 와. 또 땅이 더 있잖아. 역시. 오. 왔어. 사다리 하나 지어주고. 오. 여기는 화사하다. 팽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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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벚꽃이야. 벚꽃이 떨어진다고. 아니. 대박이야. 잠깐. 얘는 또 누구지? 아. 식물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와. 돈 진짜 너무 많이 된다. 우와. 업그레이드 적당히 해야지. 다 하다가 돈 다 사라지겠어. 이거 로벅스. 이거까지만 딱 한 번 더 구매해볼까? 어. 이거 궁금해. 구매. 우와. 벌이다 벌. 이게 로벅스? 꿀이다 꿀. 꿀줘요 꿀. 쩝쩝쩝쩝쩝쩝. 여기는 이제 뭐 더 지을 게 있을까요? 와. 땅이 점점 넓어지고 여기 뭐 나올 거 같은데? 여기는 얼음. 와. 저거 또 뭐야. 어. 뜨거워. 어. 이. 여기 뭐야 여기. 내 표소? 내 표소? 표 사는 곳이야? 이게 뭐야? 무슨 에버랜드인가요? 이게 뭐지? 에버랜드 분위기의 느낌인데? 어. 뭐야. 어. 안 돼. 돈이 이제 없어. 안 돼. 어. 여기 딱 재밌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로벅스 한 번 더 지르자. 지르자용. 자. 이거 이따가 펭귄 공주한테 다 청구할 거니까 영수 좀 끊어주세요. 음. 네. 알겠어요. 저게 진짜 근데 공주 맞죠? 음. 맞아요. 점점 수상해지는데.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음. 자. 여기 한 번 제대로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글씨 써있는데 놀이동산인가 봐. 와. 그럼 펭귄 놀이동산? 응. 와. 여기 뭐야. 어. 직원이 있군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와. 업그레이드 하네.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돈은 많이 주지만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는데? 응?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타고 놀았는데. 자. 이거 왜 안 굴러가죠? 이거 사기 먹었는데? 남극이라서 추워가지고 기계가 돌아가지를 않아. 얼었나 봐. 자. 그러면 음식점. 어. 병또가 좋아하는 핫도그도 해준다. 와. 핫도그. 아까 그 요리사야. 너희를 또 왔니? 빨리 먹고 꺼져. 저 사람 또 저러면서 우리한테 핫도그 주는 거 봐. 일단 욕먹어서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꼭짜로 잘 먹을게요. 오. 그네도 있잖아. 그네땅. 아이고. 잠깐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야. 펭귄은 그네 타기 힘들어. 아아. 이게 뭐야. 서커스야 뭐야. 아아. 아. 어. 위험해. 이거 조심해. 그네가 아니라 저 사람 움직이는 거 같은데? 어휴. 정신 없었었다. 아이고. 아까 그 그네 아니야? 이거 타면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은데? 같이 타. 위험해. 어. 무서워. 이거. 어. 무서워서 못 하겠어. 어. 나 한 바퀴 돌았다. 아.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무서워. 이거 목숨이 담긴 놀이기구예요. 어휴. 어휴. 무서워서 빨리 나와야지. 휴. 지을 거 다 지었다. 여기도. 여깄다. 어딨어? 뉴 월드. 뉴 월드. 새로운 타기 또 있군. 여기요. 15만 원. 15만 원. 우와. 여기가 이제 남극의 끝인 것 같죠? 여기는 더운 곳 같은데? 왜 사막이야? 하와이 같은 곳인가봐. 남극의 하와이라니. 자. 다 지어볼게요. 돈이 이제. 돈이 이제 없어요. 펭귄 공주 로봅스 주세요. 좀 기다려보자. 아. 왜 묶어쿠미? 야. 돈 내놓고. 돈 내놓고 자. 아니.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니. 여기 우리 땅이거든. 돈 없으니까 로봅스 주고 자라고. 당장 나가. 나가. 여기 새로운 펭귄. 해적이었어. 해적. 해적. 해적이다. 아니. 이럴수가. 우리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해적. 쩔니카. 이제 지울 게 진짜 얼마 없어요. 이쪽밖에 없다. 이쪽으로 와. 응? 아. 우리 펭귄이라서 헤엄칠 수 있구나. 이거. 아. 이제 보트 구매할 수 있구나. 이거 내가 타고 온 거잖아. 뭐야. 그러면 고작 여기밖에 안 지워둔 거였어요? 펭귄 공주? 네. 저 사실 거지예요. 이럴수가. 아니. 그럼 로봅스는요? 없어요. 사실. 전재산이었구나. 아까 그게. 아. 그러면 모든 펭귄 월드를 다 지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지었네. 휴. 따뜻하다. 역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곳에 오는 게 최고냐. 근데 살짝 오줌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잠깐만. 그리고 우리 이제 남극을 크게 번영시켰으니 넌 나의 신랑이 되어줄래? 어. 그래. 약속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난 이제 너의 신랑이야. 또린이분들도 한번 친구 펭귄이랑 같이 와가지고 남극을 이렇게 크게 번영시켜보세요. 또린이러분들 안녕.